이제 마흔 살의 송진사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불에 걸려 고생을 하는데 이번엔 좀 심각하다 아침부터 기침을 해대더니만 각혈을 하고 기운이 없다며 두러눕는다 천석군 집안의 대주였던 그인지라 전국 팔도 좋다는 약은 아내 먹인 게 없을 정도이다 아내 수산댁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송진사를 보며 여보, 많이 힘들죠? 응,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구먼 내가 고생이랄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힘들지요? 깊은 한숨을 쉬며 송진사의 이마를 짚어본다 열이 내려가질 않으니 시집하서 지금껏 송진사의 건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 저리 누워 있으니 누구 하나 크게 숨도 못 쉰다 그동안 다니던 최 의원과도 왕래를 끊었다 용하다고 소문난 그가 처방해주는 대로 비싸고 귀한 약초를 그리도 많이 다려 먹였으나 전혀 차도가 없으니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 수산댁은 어떻게든 남편의 병을 고치고 저 멀리 송나라의 명의까지 수소문하던 차에 집사가 오더니 마님 소문을 들어보니 건너마을에 사는 독팔이라는 심마니가 지리산 깊은 산골에서 백년 먹은 산삼을 6불이나 캤다 하옵니다 아마도 그걸 잡수면 차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 그런가 그 심마니 집이 어디라고 하던가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네 예 그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수산댁은 장옷을 깊게 눌러쓰고 김집사 뒤를 따른다 한참 만에 도착하니 벌써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동네 유지들이 덕팔이와 흥경을 하고 있었다 삼배 보자기에 쌓인 어린 동자삼이었다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여보게 그런데 나머지 백년 먹은 산삼 5불이는 어디에 있나? 예 지가 잘 모셔놨습죠 우선 이걸 보시고 가격을 제시하십시오 가장 좋은 값을 제시하시는 어르신께 나머지 3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눈치를 보며 머리를 굴린다 덕팔이는 이제 스물 대여섯이나 됐을까 덩치가 산만하고 다리에 울긋불긋 탱탱한 빗줄이 선 걸 보니 천하장사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인물도 번듯하다 그때 한쪽에서 장옷을 눌러쓰고 말없이 앉아있던 수산댁이 뚫어지게 동자삼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삶을 짚더니 입속으로 넣어 우곡우곡 씹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 아연실색하고 몽하니 수산댁의 입만 바라본다 잠시 후 덕팔이가 정신을 차리고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러자 수산댁이 여보게 김집사 돌아가세 그리고 심만이 총각도 내가 먹은 산삼값을 받으려거든 얼른 따라오게 이제는 선택의 여지도 없다 수산댁을 따라가서 주는 대로 돈을 받을 수밖에 수산댁의 대담함에 김집사가 옆에서 볼리닙을 다물지 못한다 마님 대단하십니다요 덕팔이는 울상이 되어 수산댁을 따랐다 집에 도착한 세 사람 생각보다 의리의리한 집에 압도되어 주눅이 든다 자 방으로 드시게 예 그래 나머지 삶은 어디 있나 예 제 집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놨습죠 그리고 내가 먹은 동자삼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얼마면 되나 글쎄요 아무리 못 받아도 2천냥은 받아야겠습니다요 그러자 수산댁이 벽장에서 전대를 꺼내더니 던져준다 자 삼천냥일세 이거면 되겠나 입이 적 벌어진 덕팔이 삼천냥이요? 그래 그러니 나머지 산삼도 나에게 넘겨주게나 물론 입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덕팔이는 어떤 남자보다 당찬 수산댁을 보며 혀를 내두른다 자 그럼 당장이라도 가보세요 지금이요? 그렇네 쇳불도 단김에 빼라지 않는가 알겠습니다요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은 바쁘게 길을 재척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서두르세 벌써 컴컴해지니? 예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너와 집이라 가는 길이 평탄치는 않다 개월을 건너야 되는데 한복을 입고는 건널 수가 없다 마님 어찌 하시겠습니까요? 난감해하는 수산댁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당찬 수산댁도 그 말에는 얼굴이 빨개졌다 한참 머뭇거리던 수산댁이 그래 할 수 없지 그럼 부탁하네 그러며 등에 업히니 널찍한 등판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 턱파리는 손을 뒤로 하여 수산댁에 복숭아 같은 엉덩이를 바치고 손깍지를 끼니 울컹하며 생전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마님 가겠습니다요 조심조심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첨봉첨봉 개월을 건넜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때 턱파리가 어색했는지 먼저 말을 건넨다 마님 진사님이 많이 안 좋으십니까요? 응 그렇다네 좋은 약을 다 드시게 해도 별 차도가 없으니 그렇다면 이 산삼을 드시면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그 순간 수산댁 얼굴이 다시 뻘개진다 벌떡 왜 그리도 그 말이 부끄러운지 모른다 음랑 귀신이 들었나보다 생각하니 실소가 나온다 얼마를 걸었을까 겨우 집에 도착한 두 사람 마님 여기입니다요 그런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노화집이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급하게 뒷곁으로 가서는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온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상자를 여니 3배에 쌓인 잘생긴 산삼이 5불이나 들어있다 누가 봐도 최상품의 산삼이다 내가 삶을 모르긴 하나 참으로 잘생겼기는 하구먼 암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나이가 100년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턱파리가 수산댁을 바라본다 순간 이 넓은 산속에 불만이 있다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 그런데 그때였다 목구름이 끼더니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여보게 비가 떨어지는 것 같네 어서 서두르세 그러며 산삼을 챙기고 급하게 일어나려는데 빗줄기가 갑자기 억세지더니 소나기로 바뀌었다 마님 필씨 호랑이가 잠가가는 비일 것이니 좀 쉬셨다 내려가시죠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알겠네 불은 방으로 들어갔다 쾌쾌한 산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불은 한참을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천둥이 진다 순간 깜짝 놀란 수산댁이 턱파리의 가슴팍으로 달려든다 턱파리도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수산댁을 안았다 땀냄새가 코를 스치고 붓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턱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수산댁을 꽉 껴안으며 마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요 하며 수산댁을 거칠게 바닥으로 눕힌다 수산댁은 강하게 거부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턱파리의 거친 숨소리와 입김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참으로 요조 승려였던 수산댁도 결국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정념이 솔솔 불타오르니 두 손을 턱파리의 등으로 옮겨 꼭 앉는다 턱파리는 가쁜 숨을 내쉬며 산속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다 수산댁도 모처럼 무지개를 본 듯 정신이 묵롱하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다 긴 일합을 마친 두 사람은 한참을 꼭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입을 연 수산댁 마님 죄송합니다요 아닐세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나 그러며 주섬주섬 옷을 입고는 방문을 열어보니 비가 멈추었다 비가 멈췄네 어서 가세 얍 마님 자리에서 일어난 덕파리도 옷을 입더니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하소, 당기, 영지 등을 갖고 오더니 이것도 드셔보시게 하십시오 아니 이 귀한 걸 고맙네 그래 산삼과 이 약재까지 얼마를 쳐주면 되겠나 잠시 생각에 잠긴 덕팔이 한참 만에 입을 열더니 마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요 깜짝 놀라는 수산댁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는 못하네 아닙니다요 아닐세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우선 알겠네 일단 내려가세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 수산댁의 집으로 갔다 집 앞 대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자, 마님 저는 여기서 물러갈 테니 진사님 잘 보살피십시오 여보게 잠시 들어갔다 가게 약값도 줘야 될 것이고 아닙니다요 마님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 너무 개념치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그러더니 기도라서 이기 시작한다 수산댁은 벌어져 가는 덕팔이를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다행히 산삼이 효과가 있었는지 며칠 만에 거뜬하게 송진사가 일어났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나를 살렸소 아닙니다 이리 툭툭 털고 일어나 주시니 저야말로 고맙지요 그런데 수심에 가득찬 수산댁의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다 여보 고민되는 일이라도 있소 아 아닙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 늦은 밤 송진사가 있는 사랑채로 간 수산댁 여보 저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으로 들어간 수산댁은 송진사와 자시가 넘도록 깊은 얘기를 나누었다 덕팔이는 오늘도 산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처럼 좋은 산삼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수산댁에게 준 산삼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제이다 종일 헤매다 허탕을 치고 저녁돼서야 집을 내려오는데 방에 호롱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끄고 나온 것 같은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문을 열어보다 뒤로 나가 떨어졌다 방에 수산댁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님 아님 여긴 어쩐 일로 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서 들어오세요 덕파리는 귀신에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다 앉아 계십시오 금방 밥을 해 올 테니 예 밥이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짓더니 기다리세요 사실은 이랬다 그날 밤 도저히 터파리와의 일을 숨길 수 없었던 수산댁이 죽기를 각오하고 송진사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참 한숨만 푹푹 내시던 송진사가 여보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랬소 그러더니 감정이 격해졌는지 한참을 흐느이더니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살리려고 하다 벌어진 일이니 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수산댁은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그래서 결국 송진사와 이별하고 덕파리를 찾은 것이다 수산댁은 모든 부귀영화를 던져버리고 덕파리를 선택했던 것이다 육종은 돈보다 강한 것인가 강이며 산에 벌써 온기운이 뻗쳐 각종 산나물이며 열매가 소담스럽게 열려 있다 아침부터 하녀 순심이를 데리고 안덩댁이 산나물을 캐러 산에 오르고 있는데 순심아 봄꽃이 참 예쁘게 피었구나 예 그러게요 마님 둘은 쉬운 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어머 순심아 어디서 사람소리가 안 들리느냐 예 저도 헛것을 들었나 하고 있던 참입니다요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소리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커다란 소나무 밑에 있는 풀숲에서 들려온다 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머리를 빡빡 깎은 한 비근이 스님이 배를 움켜잡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두 사람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스님은 신음만 할 뿐 대꾸가 없다 그 순간 스님의 배를 보던 두 사람은 다시 또 깜짝 놀랐다 배가 산처럼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사살려 주십시오 스님 잠시만요 그러자 더 격하게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순심아 아무래도 아기가 나올 것 같구나 이미 출산에 경험이 있는 안동댁은 급하게 산모를 진정시키고 배를 만져주었다 비근이 스님이 커다랗게 비명을 지르자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당황한 두 사람이 얼른 아이의 머리를 받쳐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왕하며 결국 다리까지 무사히 나왔다 사내 아이였다 안동댁은 가슴에 늘 품고 다니던 은장도를 꺼내 탯줄을 잘라냈다 스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입고 있던 장옷을 덮어주고는 순심아 얼른 가서 사람들을 좀 불러오거라 예 마님 잠시 후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 산모를 부축하여 안동댁은 집으로 갔다 집에 있던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나무암이 탑을 관세음보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시어머니는 비근이를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어머니 우선 산모를 안정시켜야겠으니 제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어서 그러렴 무나 조심히 방에 눕히고는 아니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출산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이더냐 예 어머니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며칠이 지나자 산모가 정신을 차린 듯 겨우 눈을 떴다 스님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스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한다 스님 고정하십시오 아이도 건강합니다 그러자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스님 몸을 일으키려 하자 안동댁이 말린다 스님 아직 더 몸을 추스려야 할 것입니다 누워 계십시오 조금 더 쉬고 계십시오 하며 안동댁은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이 되어 미역국을 끓여 갖다 주려는데 갑자기 아이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안동댁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자 스님이 포대기로 아이 얼굴을 덮어 씌우려는 걸 발견하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뜯어 말렸다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껏 아이 출산에 대한 것도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모른채 하였는데 스님의 신분으로 아이를 질식시키려고 하시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군요 하지만 별다른 변명도 없이 또 울기 시작하는 스님 스님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겨우 한마디 힘없이 내뱉는다 매우 송구하오나 제가 만암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심이 깊은 안동댁은 크로마하고 순심이와 스님을 부축하여 만암사로 향했다 가는 길이 어찌나 험한지 세 사람은 가쁜 숨을 내쉬며 가다 쉬다를 반복하였다 거의 한나절이 걸려서야 만암사에 도착하였다 마침 밖에 나와있던 주지스님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달려오더니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안동댁도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올렸다 그때 주지스님이 비군이 스님을 보더니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그래 고생 많았네 어서 들어가서 쉬게나 그리고 보살님은 저와 제 방으로 가서 차라도 한잔 나누시지요 그때였다 많은 비군이들이 나와 인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해계한 일인가 깜짝 놀란 안동댁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나온 비군이들이 모두 배가 남산만한 게 아닌가 세어보니 다섯 명이나 된다 당황한 안동댁에게 주지스님이 다시 말을 건넨다 자 들어가시지요 예 스님 방에 들어가니 스님이 차를 권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시더니 말문을 열었다 보살님 많이 놀라셨지요 아 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지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병조 호란때 우리 인조는 삼전도에서 정태종 앞에 꿇어 앉아 이마를 아홉 번이나 조아리는 치욕을 당하셨지요 그러며 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전하의 짐승같은 청군놈들 조용하던 절에 갑자기 무지막지한 청군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벌건 횃불을 지켜들고 절을 그야말로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절을 점령한 그들은 산에서 잡은 산대지를 불에 굽고는 자루에 담아온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점점 술에 취하자 과격해진 병으로 들어가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며 비군이의 옷을 찢어 벗기더니 그 순간 주지스님이 말을 잇지 못하더니 아 네 다십니다 우리 어린 비군이들을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일어난 참변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안동댁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스님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그 짐승같은 청군놈들을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저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분탕질을 해대는 바람에 어린 비군이들은 모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지스님은 비군이들을 불러 자네들 잘못이 아니니 혹여나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말게 알겠나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니 견딜 수 없던 몇 명의 비군인은 소나무에 줄을 걸어 목을 매버리고 말았다 주지스님은 그날부터 남아있는 비군이들을 감시하여 더 이상은 그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출산을 해서 양자로 모두 보내자꾸나 그것만이 살 길이고 부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안동댁은 주지스님에게 스님 여기서는 아이를 출산하기에 적당하지 않사옵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님께 잘 말씀드릴 것이니 남아있는 비군이 스님들을 제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너무 고맙지요 천세만세 부처님의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섯 명의 비군이 스님은 인적이 뜸한 자시 이후에 장옷을 눌러쓰고 모두 안동댁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안동댁은 모순과 하녀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고 사람들의 왕래를 금하게 했다 시어머니도 워낙 복실한 불자인지라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는 적극적으로 보아주었다 고기는 먹일 수 없었기에 미역국을 끓여 도시로 먹게 하였다 그런데 한 비군이가 갑자기 짐승같은 청놈의 아이는 출산할 수 없다며 밤에 몰래 우물에 빠져 죽으려는 걸 우연히 한 모순이 발견하여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매일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동댁이 방안을 살피는데 비군이 하나가 배를 잡고 고통을 호소한다 곧 아기가 나오려는 것이다 예 나이를 받아든 안동댁은 곧 별채로 아이를 옮겼다 그리고는 며칠 상간으로 연달아 출산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아기가 셋 여자아기가 둘 태어났다 이로써 처음 낳은 아기를 합하여 여섯 다 늘 과부 둘만 살았던 안동댁 집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사람 사는 짓 같았다 주지 스님이 부탁한 말이 떠올랐다 부디 아이를 출산하거든 절대 산모에게 아이를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자칫 아이와 연구를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낳는 족족 아이를 산모에게 보이지 않고 별채로 옮긴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는 아이들을 보며 안동댁이 한숨을 쉬며 그래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다 하나도 아니고 처음에 낳은 아이까지 낳으면 여섯 명이다 이 아이들을 양자 양녀로 보내는 것이 문제다 주지 스님이 내려와 안동댁과 시어머니를 만나보았다 이제 이 아이들을 잘 키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관건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 한둘이래야 저희가 키울 텐데 여섯이나 되니 세 사람은 세 사람은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한숨만 내쉰다 그 시각 여섯 명의 비군인은 방 안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아이를 양자 양녀로 보낸다 짐승 같은 청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입양해 가겠습니까 또한 그 사실을 숨기고 보내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정에 동의를 하고 주지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희들 뜻이 이러하옵니다 제가 불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자란 출가를 하지 않고 속세에 사는 불자를 말한다 주지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알겠네 자네들 뜻을 받아들이겠네 그리하여 안동댁과 시어머니가 얼마간에 돈을 내 여섯 비군이를 위해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 모두 절에서 새로운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틀이나 지났을까 코끝이 매울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부는 새벽녀 여섯 명의 비군이 스님들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바쁘게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참 만에 도착한 것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강변 나루터 차가운 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얼굴을 스쳐간다 순간 모두 한 곳에 멈춰 서더니 가장 나이 많은 비군이가 합장을 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극락 왕생하십시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아이를 안고 차가운 강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머지 비군이도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씩 뒤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조용한 강가를 울리더니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다 결국 짐승같은 청놈의 시를 용납할 수 없었던 여섯 명의 어린 비군이들은 채 꽃망울도 펴보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세상에 배가 고파 우는 소리만큼 철양하고 슬픈 소리가 있을까 조그마한 방 한 칸에 김서방 일곱 식구는 오늘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젯밤에 겨우 구해다 먹은 옥수수죽이 꺼질까 움직이지도 못한다 딸 넷에 아들 하나 그중에 막내 아들 녀석이 배가 고프다며 온종일 칭얼거린다 언니 배고파 그래 조금만 참으렴 겨우 소작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김서방집은 2년째 가뭄으로 하루에 비죽 한 그릇 먹기도 힘들다 아버지는 양반집 통실을 치워주거나 잡일을 해서 포리를 얻어오기는 하나 일곱 식구가 배를 채우기엔 덕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열일곱 장녀 순심이가 어머니에게 엄리 나라도 입을 줄여야 하지 않 컸어요? 그게 뭔 말이다니 어디 식모라도 들어가서 일이라도 하게요 착하디 착한 순심이는 어떻게든 동생들을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무슨 고생이다냐 엄리 그런 말 말아요 난 엄리도 아버지도 그리고 동생들도 너무 좋아요 엄리 이령댁은 순심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한 동네 사는 수원댁이 전과 떡을 갖고 왔다 일용댁 이거 얼마 안되지만 먹게나 아이고 고마워요 형님 댁도 어려울텐데 어저께 건넌마을 오첨지 댁에 잔치가 열려서 하루 거들어주고 얻어왔다네 예 잘 먹을게요 형님 그때였다 순심이가 아즈메 혹시 그 집에서 지가 일 좀 할 수 없을까요 뭐 니가 글쎄다 아 이것이 식구들 입을 줄인다고 자꾸 식모를 가겠다고 이러니 우리 순심이가 착해서 그러지 그리야 내가 내일 한번 가서 물어볼 텐게 기다려 보거라 예 알겄어요 다음날 저녁 수원댁이 다시 오더니 일용댁 있는가 예 형님 오셨어요 응 어제 말한 거 있잖요 오늘 내가 오첨지 댁에 가서 물어보니께 좋다고 하는구먼 옆에 있던 순심이가 반색을 하며 그래요 그럼 지가 갈게요 노치루 작은 보따리 하나 옆구리에 낀 순심이 엄리 걱정 말어 내가 얼른 돈 벌어서 올 테니께 아이고 불쌍한 것 철없는 동생들은 돈 벌어 온다는 소리에 누이 그러면 우리 배 안고라도 되는 거지 그럼 누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올 텐게 우리 막내 엄니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일용댁은 남의 집 살러 가는 순심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수원댁과 함께 한참을 걸어 오첨지 집에 도착했다 마님 지가 말했던 순심이라고 하는구먼요 그래 이쁘게 생겼구먼 그래 올해 나이가 어찌되누 예 열일곱입니다요 응 딱 좋구먼 그래 그러면 당분간 참모방에서 함께 지내고 일을 배우도록 하렴 예 알겠습니다요 그날 저녁부터 순심이는 부호께서 참모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부터 청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깔끔하게 일을 해내니 참모가 일을 잘하는구먼 그래야 그렇게 하면 된다 다음 날 오첨지에게도 인사를 갔다 누군고 예 나으리 새로 들어온 순심이라고 합니다요 그러자 오첨지는 위아래로 순심이를 훑어보기 시작한다 그려 곱게 생겼구먼 넌 내일부터 저녁에 내 방으로 와서 다리 좀 주무르도록 해라 예 나으리 사실 다리 주무르는 일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다 하지만 어쩌냐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 다음 날 부호 일을 마치고 사랑채로 왔다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누워있던 오첨지가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얼른 다리를 주물러다오 예 나으리 순심이는 오첨지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어이구 시원하구나 좀 더 위로 예 응 좀 더 위로 올라오거라 할 수 없이 자리를 조금 옮겨 허벅지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짧은 탄식같은 한숨이 들리더니 어이구 좋다 좀 더 세게 손에 힘을 주고 주물렀다 조금 더 위로 예 순심이는 얼굴이 뻘개져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손을 손을 좀 더 올려서 하란 말이다 할 수 없이 손을 약물 언저리까지 갔다 그래 거기를 주무르면 된다 오첨지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신음을 한다 어이구 좋구나 아주 좋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첨지가 손을 내밀더니 순심이 엉덩이를 제 볼 만지듯 어루만지기 시작한다 아 나리 이러시면 순심이는 엉덩이를 빼고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딸 같아서 그러느니라 어서 주무르거라 순심이는 쭈뼛 쭈뼛 다시 주무르기 시작하니 또 그 못된 손이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다 내 딸 같아서 그러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없이 체념하고 다리를 주무르는데 오첨지의 약물이 커다랗게 올라와 있으니 순심이가 울상을 한 채 눈을 꼭 감고 다리를 주무른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밤 순심이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오첨지 다리를 주물러야 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오첨지의 딸들이 마치 한여를 부리듯 순심이를 괴롭힌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불러서 식혜를 떠오라느니 독을 구워오라느니 또 심한 날에는 발까지 닦아 달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순심이는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 냈다 하물며 달거리하는 달련들의 기저귀까지 바라줘야 하니 절로 눈물이 난다 그런데 여기에 한몫 도하는 이가 있으니 애비를 쏘 애 닮은 스무살 아들 놈이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친구들과 술독에 빠져 온갖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닌다 그리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제 방으로 얌전히 들어가면 좋으련만 고 순심이 방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 이년아 어서 치마를 벗거라 안됩니다 도련님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돌아가라 말아야 그러며 강제로 치마를 당기고 둘은 실갱이를 버리는데 그때마다 큰소리에 잠을 깬 머슴들이 달려와 다행히 큰 욕은 면할 수 있었다 이러고 애비며 아들이 호시탐탐 노리니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오첨지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마님이 벌컥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내 인연 어디서 이렇게 요망을 떠느냐 하고 고함을 치니 한참 순심이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던 오첨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년아 어서 나가거라 내가 언제 주물러 달라 했더냐 순심이는 순간 황당하여 오첨지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오첨지가 고개를 돌리며 여보 난 다리 주물러 달라 한 적 없소 믿어주시오 이런 여시같은 년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순심이는 펑펑 울면서 끼쳐나갔다 희롱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취급까지 받으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당장 보따리를 싸서는 그 집을 나왔다 그러나 갈 곳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고 달리 들어간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혼자 허느끼며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여보시오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의식이 없다 막막하다 혼자서는 이 남자를 부축해 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가자니 곧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던 순심이는 남자를 어깨에 매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열보도 걷기가 힘들다 의식 없는 사람을 부축하고 걷는 것이 열배는 더 힘이 드는 법 조금조금씩 걷다 보니 화전민이 남기고 간 조그마한 폐가가 눈에 띄었다 젖먹던 힘을 내어 폐가로 남자를 끌고 가서 일단 방에 눕혔다 순심이는 곧 부엌으로 가서 군부를 떼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순심이는 얼른 젠 걸음으로 마을로 향했다 한참 만에 마을에 도착한 순심이는 주막으로 가서는 저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보리라도 얻을 수 없을까요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있다 와서 보리값은 하겠습니다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주모를 만나 알겠네 어서 이걸 갖고 가시게 순심이는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남자가 있는 폐가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버리고 간 솥단지를 잘 씻어 보리죽을 끓였다 잠시 후 그릇에 보리죽을 담아 남자에게 모기기 시작했다 어서 이거 먹고 정신을 차리세요 힘들게 전부 먹이고는 광목천에 물을 묻혀 몸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이 남자를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모르는 남자와 같이 있을 수도 없으니 그러나 어찌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순시민은 그때부터 방을 깨끗이 닫고 마을로 내려가서 아까 주모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막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 주었다 주모가 아니 어디 사는 누구시래 예 저는 사실 저 건넌마을에서 참모를 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로저로 사연을 얘기하니 아이고 그랬구먼 착하기도 하지 그래 그 남자는 정신을 차렸어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렇구먼 그럼 내가 미음거리를 싸줄 테니 먹여보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시미와 그 남자는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신이 든 남자가 순시미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아니 누구십니까 순시미는 반가운 얼굴로 이제 정신이 드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처음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모두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남자가 감격해 하며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를 보기 위해 고개를 넘던 중에 산적을 만나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모두 낭자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전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럼요 덥석 순시미의 손을 잡으니 얼굴이 빨개진다 아이고 이거 초면에 제가 결례를 했군요 그런데 어찌 이런 곳을 혼자 걸으신 겹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 순시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 사실대로 사정을 얘기했다 아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군요 남자는 한참 고개를 끄덕이더니 혹시 가실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어디로요 예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머뭇거리던 순시미는 딱히 정해놓은 것이 없어 남자를 따라갔다 고개를 세 번 넘고 강을 건너니 커다란 마을이 나타났다 성큼성큼 걷던 남자가 커다란 대문 앞에 서더니 걔 누구 없느냐 하고 소리치니 모숨이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도련님 무사하십니까요 오냐 아버님과 어머님은 예 도련님과 소식이 끊겨 매일 눈물로 지내셨습니다요 그리고는 안채로 달려가서는 마님 도련님 돌아오셨습니다요 그러자 제가 모두 제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네 사람은 안채로 들어갔다 아직도 어안이 봉봉한 순시미는 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큰절을 올렸다 그래 어찌된 사연이더냐 아버지가 물었다 두산이는 고개에서 산적을 만나 두들겨 맞고 사경을 헤매는데 이 처자가 자신을 도와주어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고 하자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그랬구먼 자네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을 살려준게구먼 고맙네 순시미는 황성하여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처자와 혼례를 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모도 순시미도 깜짝 놀랬다 아니 갑자기 혼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아버지가 두산이를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두산아 너를 살려준 것은 충분히 보답을 하겠지만 출신도 모르는 처자와 혼례를 올리겠다니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 아버님 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옵니다 짧지만 제가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 품행과 품성을 살펴본 바 평생을 같이 하기에 그때 어머니도 나왔더니 얘기를 듣고는 그래 도만아 그리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아버님 어머님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다 어찌 너를 못 믿겠느냐 그래도 너무 성급한 듯 싶구나 보아하니 양반집 처자도 아닌 듯 한데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 결심했사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이 늘 제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덕목은 사람 됨됨이라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출신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전 저 처자가 없었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 말을 듣고 있던 두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를 만나 상견례를 마치고 성배하게 혼례를 올렸다 집안이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던 두산이의 아버지는 논 면마지기 값을 사돈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사돈어른 이것은 그저 드리는 게 아니니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제 아들놈을 살려준 대가로 약소 하나마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순심히 부모는 황송하여 연신 고개만 조아린다 그 뒤 두산이는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의 총애를 입어 정승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 시골촌부에 딸로 태어나 식모까지 지낸 순심히는 명실상부 조선의 최고 실세인 정승만님이 되어 남편 내조에 최선을 다했다 한다 오늘도 김삭갓 한 작은 마을에 들려 저녁이 되자 그럴 듯한 기와집 대문을 두드린다 계십니까 누구시오 난 지나가는 과개기요만 오늘 하룻밤만 신세 좀 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뒤에 있었는지 돌아가시오 난 모르는 사람은 집에 사람을 안 드립니다 이 노인은 복매에서 야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얼굴도 안 보고 이리 박절하게 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문이라도 열어보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혀를 차며 아니 가라면 갈 것이지 사람의 도리까지 운운하면 말이 많소 나도 그 쌍판이 궁금하니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대문이 열리자 개가죽 털로 두툼하게 옷을 헤입은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입을 실룩거리며 김삿갓에 위아래를 훑어본다 하지만 김삿갓이 이 정도의 기죽을 인물인가 보아하니 어르신도 매우 점잖은 양반분 같으신데 나도 행색은 이러하나 엄연히 뼈대 있는 당신입니다 그러하니 매정하게 내치지 마시고 오늘 하룻밤만 유숙하게 해 주십시오 게다가 오늘은 날씨도 이리 차가우니 이 앞에서 노숙하다 죽기라도 하면 그 얼마나 볼쌍 사납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양반이라는 소리에 짐짓 놀라더니 당신이 양반이라고 그렇다면 양반이면 양반다운 행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요 예? 제 행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겹니까? 그렇소 어른을 만났으면 큰절부터 해야 되는 게 양반의 도리거늘 그리 얼굴을 빳빳하게 지켜들고 방을 달라면 누가 주겠소? 김삿갓은 속으로 이것 봐라 완전 권위주의에 푹 빠진 노인내로구먼 큰절이라 그걸 원한다면 해 주지 아이고 제가 너무 사정이 급하여 깜빡했습니다요 어르신 큰절 받으십시오 김삿갓은 우선 노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다시 일어선 김삿갓이 이제 저를 하루 재워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손을 내줘오며 내가 언제 재워준다 했어? 단지 나는 양반의 예절을 가르쳐 준 것 뿐이오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까지 올렸건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김삿갓은 살살 치밀기 시작했다 이 노인네가 양반 놀이에 푹 빠져있구먼 좋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게다가 오늘은 날씨도 매우 춥고 야심하니 다른 곳으로 갈 여유도 없다 어르신은 아직도 저를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한수지요 어르신께 올리겠습니다 그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라네 양반이 양반을 몰라보니 양반은 무슨 양반인가 조선에선 세 가지 성시만이 양반인데다 그중에서도 김해 김씨가 으뜸 양반이지 나는 천리 밖에서 찾아온 손님 양반이고 그대는 팔자 좋아 부자가 된 양반이라네 그런데 부자 양반이 진짜 양반을 싫어하니 손님 양반이 주인 양반의 면모를 알만하구나 그야말로 노인을 신랄하게 비꼬는 시였다 사실 이 노인은 천민 출신으로 어쩌다 떼돈을 벌어 양반족보를 사서 이렇듯 양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일자무식한 노인이 당연히 시의 뜻을 알 리가 없다 노인은 시를 받아들고는 모숙한 표정을 짓더니 누가 시를 지어달라 했는가 어쨌든 나는 양반이든 상놈이든 모르는 사람은 집에 안 들이니 어서 다른 집을 찾아보게 김삿갓은 혀를 찼다 이토록 야박한 노인네는 생전 처음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위인이다 이렇게 까지 나오니 김삿갓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돌아서기에는 너무 괘심했다 잠시 골탕먹일 방법을 궁리하는데 한쪽 개구멍에서 똥개 한 마리가 기어나오는 게 아닌가 김삿갓이 노인에게 어르신 그 개털 참 따습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개에게 달려가더니 큰 절을 올린다 깜짝 놀란 노인이 아니 여보시오 지금 뭐하는 짓이오? 이에 양반의 행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까는 아들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이고 지금은 아버지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이지요 그러더니 개를 보며 안 그러며 크게 반대설을 하더니 김삿갓은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한참을 무슨 말인가 하고 멀뚱멀뚱 눈알을 굴리고 있다가 겨우 그 뜻을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길길이 화를 내며 김삿갓을 쫓아갔다 하지만 이미 김삿갓은 그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다 노인을 걔 자식 취급했으니 그 얼마나 경로하지 않겠는가